안쪽으로 안쪽으로 옮길 수 없다 그건 디엣? 그 chez다 영어 어우 나르나 보다 야 멋있다 무슨 건담이야? 잘한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게 된다 전기기 전기전을 끄는다 랄널의 공격을 지키고, 원하는 공격은 랄널의 공격을 제거한다 랄널의 공격을 지키고, 랄널의 공격을 지키는다 마지막에 공격을 지키는다 오, 도대체! 나 아직 맞았다!! 공격당했어 날라간다 애들 어어어어 아 조종사들 항상 저렇게 금방 죽어 조종사들은 어 뭐야 피해야 돼? 오오오 오오오 요요요요 어우 떨어지다 다 죽겠다 이거 진짜 와우 어 왜 이렇게 많이 깨졌지 앵글이 장륙이다 와 멋있네 무슨 건담이다 고 저격이 필요없네 이거 아니구나 필요없네 아 어디야 이 뒤에 숨어있자 잠깐만 어우 어 드론도 저격으로 잡으니까 좋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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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어떻게 부셔야 되지 일단 그냥 가면 되겠지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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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래전무기 진짜 좋다 아 아 아 아 어디야 누구니? 계속 좀 터지나? 그레네이드다 이 자식아 그레네이드다 이 자식아 뭐로 터뜨려야 돼 저거 그냥 가자 일단 뭐라는 거야 조용히 해 그레네이드다 이 자식아 그레네이드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숨어있어도 소용없어 이 자식아 무기가 사기야 이거 진짜 아 무섭게 왜이래 자 여기 점령했고 어디지 일단 여긴 아니고 가봅시다 아 아 아 이렇게 죽었네 아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어 아 아이씨 폭탄 막 날아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burnout 안돼, 이rez 진짜 좋은데 오케이 그래 내가 붓치고, 장붓치고 다 할께 가자 아 또 죽는다 어우 야 이거 되게 빨리 나가는데? 너 왜 와가지고 괜히 막고 그러니 자 어? 어? 뭔가 좋아보인다? 야아 탄약 보충하고 X 머시기지 이게 뭐가 다르지? 아 이건 그냥 어어어? 야다 잠깐만 좀 즐기자 아이씨 아 나 죽어 저거 어떻게 터뜨려야 되냐 아 너무 안 묻는데? 죽어라 아 쟤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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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터뜨려야 터지려나? 안 터지네 와 진짜 단단해 저건 그냥 돌파해야되겠다 저건 그냥 돌파해야되겠다 아 무섭게 왜이래 다시 총알 좀 보충하고 가겠습니다 가자 와 폭탄까지 보충되네 죽어 이 자식아 죽어 이 자식아 기다리고 있었어? 아 아 아 어어어 어 여기 아이씨 대기하고 있었네 Let's do it 죽어 죽어 부작용 저거 아아 죽여 그다음 2 af 아우 저거 많다 죽어 가자 뭐 없겠지 어 아우 플래시 계속 던지네 이 자식들 조용해봐 뭐라는 거야 어우 이 자식 자 여기 뭐 중요한 거 없겠지 갑시다 그냥 어 저기에도 있어 우리 편인가 야 쎄네 역시 죽어 저기로 접근 뭐 없지 가자 이거 못 꺼내나 아 죽어 요 옆에 뭔가 많겠네 아 터져라 왜 여기 와서 터지고 그래 야 이거 사기네 이 총이 쓰니까 두렵지가 않네 드디어 넘고 아 저리로 가야돼 죽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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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 너무하잖아 아우씨 피할 데가 없어 야 드론 진짜 성가시다 거자 탄이 많이 튀네 이 총 자체가 와아 아 이건 별로 안 어렵다 근데 그래, 제 전소가 부터가 됐어 뭐, 어딜 있어? 로먼 네데즈가 현실에서 현실을 통해 지금 시작했다 자세한 폭력이 이색은 우리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를 해줘야 한다 로스아앙일리스는 그들의 범죄한 생활의 유력이었다 그래서 저는 죽을 것이다 난 멈출되어, 시스템을 해야되나? 저의 대통령을 죽을 것이다 우리 죽을 것이다 전요, 회사님 내가 일종의 한 명도 ocult 했을 뿐 아니 내가 내가 transforming 로렌을 알아냐고 뭐? 지금 로렌을 통해 둘러싸고 두 개 모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이에서 죽은 일이 상당한 혐의로 그는 를 대기하는 것 같고 죽을거라는 얘긴가? 해킹해서 자폭장치를 동시에 다 터뜨리는건가? 터뜨리는건가? 가자 막으러 가자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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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유니폼이 뭐 쪼쪼쪼 쪼쪼? mobil 터로에도 병사들을 배치해놨어 지금 마枝 questo auxergerél eles to grande motxo 아우 뭐야 뭐가 자꾸 무너져 한쪽으로 밖에 못가네 야 쫙 갈렸어 일단 저거 우리편이었고 여기도 우리편이고 뭐야 와 따발총 쏘는거 봐 죽어 누가 저기 누가 아군이야 클로킹하네 뭐야 정기올마마 보호색인가 클로킹이 아니라 자 아 아 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죽어 맞다 어 아우 다리 날라갔어 와 가자 가자 일단 야 사방이 저기 쫙 갈렸네 근데 어떻게 어떻게 가야되지 여기 막혔고 뭐야 이거 어어 아 아 그 총이 있었어야 돼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다 죽었나 아우 아 아 아 숨어있었어 야 야 정융간 자식 진짜 저거 배율 조정 안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클로킹하고 있어 야야야야야 와 그렇게 죽은 척하고 있으면 되는구만 편하네 얘네 야야 이건 끝없는 좌절밖에 없는데 그냥 헐 헐 헐 권총 뺐고 어오 아우 아우 이거 마지막 편인가? 못된 자식 못된 자식 못된 자식 넌 죽어라 죽어라 아우 죽는거랑 또 뭔가 스토리가 달라질 거 같은데 죽였는데 결국 죽였는데 왜 진거 같지? 찜찜하네 내가 두려워했잖아 그 놈을 죽였는데 그 놈을 죽였어 여기 뒤에 내용이 더있나 다음에 보자고 어 민간인 이 영상은 며칠 땜에 롸 롸 롸 다 롸 왜 저렇게 많이 봐? 내 죽음을... 너의 어둠을 밝히지 않을까? 안전해! 예수님, 내가 이 차량을 바로 옆으로 던져야 할거에요 내가 죽을거야 아, 미친 그냥 기다려 메이슨 너가 쏘고 난 널 쐈어 너는 죽을듯이 내 뼈 30년이 어디서 지났어 소리리움 으르메 세인 트와이클라 드롱을 낙지 파워스테션이 낙지 파워스테션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 이놈이 이 쇼금을 잃어버렸어 이 쇼금을 잃어버렸어 제가 이 쇼금을 잘 할 수 있음 영국에 돌아올게 이놈이 롤올을 보러 왔어요 오늘의 쇼금을 잃어버렸는데 네, 다른 회사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다른 회사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쇼금을 잃어버렸어 계속 계속 세케이로 세케이로 헐 헐 헐 헐 헐 헐 왜 이런 엔딩이 나오지? 뭐야 쳐들어가나? 설마 세케이로 눅은중 저 늘인이 두 있는데 쳐들어가가지고 뭐야 뭐야 결국 다시 해도 베스트는 아닌가? 아직 지켜야 되는데 아 망하는 엔딩이죠 그저 아닌데 분명히 cia는 문서 수집했는데 네 마가니엔딩이 억은중 그쪽도 틀려줬어 그래 기다려줘 그쪽은 싸우고 그쪽은 떠났지 이거 결정적인게 어딘지 알겠어요. 그 처음에 사막 부분에서 누구지? 어 걔 쉐브챙콘가? 누군가 걔를 직접 쏘면 안됐었는데 아 결국 우주를 죽이네. 아 메이스는 살아있는데 허무하도다. 내가 이걸 벌러도 다시 한건가? 허무하도다. 내가 이걸 벌러도 다시 한건가? 그렇게 우주는 죽었다. 아 이게 뭐야 아 망했어 다시해도 망했어 카르마까지 다 구하고 다 했는데 아 허무하다